커피 내리는 목사, 믿음 전하는 바리스타, 카페교회 커피와 교회를 소개합니다. 커피 내리는 안민호 목사, 믿음 전하는 바리스타, 카페교회 커피와 교회 운영하는 안민호 목사, 청년들 예배 빠져도 뒤풀이에 나와, 오고 싶은 건 만들려 2011년 설립, 필생, 반드시 살아난다, 목표 삼고 수익보다 사람 중시, 사역교대에 높이 세운 예배당 시대에 안 맞아 로컬 처치 일터교회 역할을 맡을 것.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상원은 지저스 커피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한쪽에 한평 남짓의 기도실이 있죠. 이곳은 카페이자 교회로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안민호 커피와 교회 목사의 노트북 화면에는 필생, 반드시 살아난다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필생,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개척교회 설립에 2억에서 3억원이 필요한데 3년 안에 살아남는 것은 10%, 온전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1%라고 한다. 2011년 커피와 교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가슴에 새긴 문구다. 왜 하필 커피였나?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예배는 빠져도 식사와 모임 등 뒤풀이에는 나오더라. 먼저 사람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한국에서는 그게 술집 아니면 카페인데 술집은 할 수 없으니 카페였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나중에 땄다. 교회 이름을 커피와 교회로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상원은 지저스 커피. 교단에 등록된 교회명은 커피와 교회다. 사실 지저스 커피는 우리말로 옮기면 예수 커피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나? 지저스도 같은 의미 아니라고 하겠지만 손님들은 예상외로 그렇지 않다. 지저스를 제우스, 제수스라고 무심코 읽는 분들도 적지 않다. 교회 이름도 어떻게 커피가 앞에 나올 수 있냐는 교단 어른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통과됐다. 커피와 교회는 이른바 카페교회의 모범임이 됐다. 안 목사는 현재 지저스 처치라는 연합공동체를 설립해 경기도 의정부시 한소중앙병원,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와플대학 등을 통해 일터에 기반한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카페교회가 실패했다. 카페와 음식점 등의 외형을 지닌 일터교회들이 실패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영세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카페는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조금 낯이 익었다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겠나. 이곳은 커피도 맛있고 직원의 서비스도 훌륭한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 커피와 교회의 힘은 직장을 일터 선교지로 여기는 사역자들과 신자들에게서 나온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선교관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커피와 교회는 단순한 카페교회가 아닌 선교적교회 새로운 교회들의 개척자로서 100개의 교회 개척 및 개척 인큐베이팅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교회를 한 곳에 높이 세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커피와 교회는 로컬처치 와플대학은 일터교회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안민호 목사님의 커피와 교회 사역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목사의 이중직과 카페교회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